일본은 전쟁전 100년 넘게 계속 전쟁을 해왔어요. 이걸 일본사에서는 생코쿠시대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이묘라고 하는 지방 세력가들이 독립해서 서로 싸우는 이런 시대였는데 1573년에 오다 노부나가가 1차 통일을 했고 1590년에 도요토미데요시가 완전한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싸웠던 군인들을 그대로 몰아서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침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침략한 거 이거 일단 먼저 비난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200년 동안 평화를 누리던 조선과 100년 넘게 계속 전쟁을 해왔던 일본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조선이 전쟁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이렇게 패배했다고 하지만 웬만큼 대비하지 않았더라면 이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감안하면 이순신 장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끝내 일본을 물리친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을 일본과 조선의 1대1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말하자면 국제전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명나라도 참전해서 조선 땅에서 일본과 싸웠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명나라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진족의 누르와치가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선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군대를 좀 보내줄까 이런 이야기도 해요. 명나라가 쇄약해진 틈을 타서 이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하고 청나라로 발전해서 중국을 차지하는 국제질서의 대변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조선하고 일본뿐이 아니고 거기에는 명나라가 들어와 있었고 여진족까지 개입이 되면서 국제전쟁을 치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때 활을 쐈지만 일본은 조총을 쐈잖아요. 일본은 조총은 어떻게 개발한 거예요? 조총. 세조자인데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 해서 조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명나라에서 붙인 이름이고 우리도 그걸 썼는데 일본에서는 쇠로 만든 포 그래서 철포, 대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본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라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산 거예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약 50년 전인 1543년에 당시 명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었던 포르투갈 상인이 닝보로 가던 중에 폭풍물을 만나서 일본의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섬에 표류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본에 온 최초의 서양 사람이에요. 그때 다네가시마의 영주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조총을 보고 이걸 사서 자기 가신에게 그 제조법을 배우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조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서양에서는 저쪽 동쪽 끝에 가면 우리 조총을 굉장히 비싸게 사주는 나라가 있어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상인들이 조총 그리고 화약을 들고 일본을 왕래하게 된 거죠. 그건 궁금한 게 조총이 실전에서 그만큼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조총은 한 발 쏜 다음에 다시 화약을 재야 됩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활을 하나 더 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전 배치를 안 했는데 전국 시대에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가 이거를 개발을 합니다. 전술로 개발하는데 군인들을 쭉 옆줄로 세워놔요. 그래 놓고 1열이 총을 쏘고 맨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2열이 또 총을 쏘고 뒤로 돌아가고 장전하고 3열이 또 총을 쏘고 뒤로 돌아가서 장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준비한 1열이 다시 총을 쏘고 뒤로 돌아가고 이렇게 연속 사격을 하게 되면 이 화약 재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조총 부대가 생겼고 임진왜란 때 일본의 조총 부대가 아주 맹활약을 해요. 그런데 조선군은 무엇보다도 그 소리에 놀랍니다. 이 화약이 폭발할 때나 하는 그 소리. 유성용 선생이 쓴 징비록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에 보면 총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뒤흔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